안녕하세요 보호망입니다. 반갑니다. 반갑습니다. 설날 때 저 보호망이 항상 새해 인사를 드리는데요. 올해 값진 년, 특히 푸른 용의 해라고 많은 분들이 우리 용띠클럽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사업자, 그리고 건강, 그리고 재물복, 보호망 복까지 모두 모두 많이 받으시길 저 보호망이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. 자, 설날에서 귀성기 일단은 지방에 가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. 안전운전, 첫 번째도 졸음전 조심하시고 두 번째도 꼭 안전운전 하시길 바랄게요. 저 보호망도 지금 수도권에 제가 있거든요. 그래서 저 보호망도 집에 왔다 갔다 근거리이기 때문에 서울, 경기 쪽에 계속 있을 예정입니다. 설날 때도 저 보호망 열심히 좋은 콘텐츠 많이 올릴 예정이니까 항상 저 보호망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하시는 거 꼭꼭 잊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어느덧 저 보호망이 유튜브 영상 찍은 지가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. 뭐 많으면 많을 수도 있고 적으면 적을 수도 있는데요. 벌써 3만 3천명 이상의 정말 많은 구독자분들이 저를 시청하고 있습니다. 항상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할 테니까요. 저 보호망 실수 투성이라 할지라도 악성 댓글 남겨주지 마시고요. 항상 따뜻하게 그리고 안 좋은 제가 영상이나 그리고 제가 정말 너무 과하다 싶은 부분들은 강하게 책짓질해 주시면 저 보호망도 항상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. 자, 그전에는 저 보호망이 신상품도 많이 올려드렸지만 하지만 이제부터는 많은 구독자분들이랑 계약자분들이 제가 있기 때문에 계약도 중요하지만 사후 보상관리 쪽도 저 보호망이 항상 열심히 해서 항상 고객 입장에서 보호매사와 맞서 싸우는 항상 열심히 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. 자, 설날 항상 저 보호망 콘텐츠 사랑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. 이 많은 사랑 또한 좋은 콘텐츠를 만들라는 의미로써 저 보호망 항상 열심히 하고 첫 번째도 열심히, 두 번째도 열심히 그리고 돈 살피죠. 돈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정보들을 오로지 찐 보호망 채널에서만 보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많은 소개와 공유, 알람 설정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다시 한번 설날 명절 잘 보내시고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저 보호망도 아껴주시고 항상 함께하길 저 보호망이 기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